제 친구는요 장례식장 가서 상주 보고 장례식 주인공이라고 해가지고 상주가 장례식 주인공 돌아가셨다면서 생일 파티 왔냐고 그랬어 어 세상에 장례식은 진짜 조심해야 돼 진짜 조심해야 돼 아무것도 아닌 거에 터져 옛날에 어떤 팬분이 나한테 그런 거 얘기한다고 했어 누나 저 장례식장에서 누나의 영상을 모르고 켰는데 웃다가 쫓겨났어요 진짜 장례식장은 진짜 조심해야 돼 진짜 이게 언제 터질지 몰라 쓸데없이 뭔지 알죠 쓸데없이 저라는 포즈에 터지고 뒷모습 보고 터지고 이런다니까 조심해야 돼 나는 그런 적도 있어 장례식장을 갔는데 어떡해 이러면서 막 얘기하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앞에 상주가 있었고 어떻게 좋은데 가셨을 거야 이러면서 어떡하니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근데 옆에서 수육을 막 마늘 찍어가지고 찌워지게 드시는 거야 그거 보고 빵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랬는데 걔도 그걸 보고 터진 거야 둘 다 그래서 이러면서 이거 알지? 이거 우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드니까 어 아니 옆에서 막 막 이러면서 막 생마늘 확 쌈장에 찍어가지고 막 수육을 확 넣는 거 뭐 밥을 보고 뭐 이거 아니 무슨 그거 보고 왜 빵 터지는지 몰라 밥을 너무 맛있게 먹는데 그게 너무 터진 거야 그래서 둘이 동시에 보고 동시에 눈이 맞췄는데 그게 빵 터져가지고 그래서 이러고 있었으니까 음 진짜 터지고 진짜 많았는데 한 번을 못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장례식장도 장례식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 장례가 끝나고 이제 뭐 입관한다 그러잖아요 입관할 때 다 그 장례식장을 싹 빼잖아요 그러면 바로 또 다음 장례가 이제 시작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아는 그 동생이 얘기를 들은 거야 뭐 이렇게 이렇게 됐다 그래가지고 어느 병원 장례식장 지하 몇 층 몇 호로 와라 얘기해 드렸는데 얘가 늦게 온 거야 그래가지고 얘 남의 장례식장 받는 경우도 있었다니까 그래가지고 얘가 급하게 다시 빠져나가가지고 입관식하는 데로 왔었어 거기서 얘가 막 헐레벌떡 뛰어오는데 화장 다 무너지고 막 얘 난리가 나니까 그게 너무 웃긴 거야 또 진짜 울기에도 바쁜 그건데 가끔가다가 그런다니까 가끔가다가 아우 나도 진짜 아우 별게 다 있었어 장례식장에서 진짜 한 번은 또 그런적이 있었어 그 친구인데 이 친구의 먼 친척이 돌아가신 거야 그래가지고 연락이 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어디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갈게 그래도 맞잖아 그래서 우리가 갈게 아무리 먼 친척이어도 가보는 게 예의이다 싶어가지고 친구들끼리 그냥 다 같이 갔어 갔는데 이제 얘도 뭐 좀 이렇게 크게 감은 없는 거야 어 왔어?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머 어떡하니 막 안했어 그냥 하면 돼 이러면서 무슨 많이 하지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 그래가지고 그래 이러면서 이제 구조하고 전화하고 안녕하세요 누구 친구입니다 이러고 이러고 앉아있었어 그러는데 이제 밥먹는 그 식탁 있잖아 아까 아빠다리하고 앉아있는 식탁 있잖아 식탁 앉아있는데 이제 원래는 이렇게 마주보고 하는데 거기가 못되면 우리가 일렬로 앉아있었어 그래가지고 막 얘기하고 뭐 어쩌저쩌고 그러고서 그냥 빨리 먹고 나가자면서 막 이러고 있었는데 조문은 오실 거 아니야 오셨는데 이제 그 이제 내 친구도 누군지를 모르고 그 이제 가족들도 누군지를 모르는 거 같아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뭐 그분도 우리랑 좀 비슷한 건너 건너 이렇게 해서 오신 분 같더라고 남자분인데 근데 그분이 좀 바지가 작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불안불안하긴 했었어 그래서 우리끼리 다들 그 생각을 했을 거야 아 씨 이 생각은 했을 거 아니야 오 그래서 아 좋았다 이러면서 어 작니? 이러면서 어 이렇게 또 옷이 꽉 껴 막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저걸 터지면 안 된다 저걸 터지면 안 된다 다 그 생각하고 있었거든 근데 이제 그분이 들어가서 이렇게 인사를 할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꽃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거 아니야 꽃을 이렇게 해서 하 절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절을 했는데 이제 바지가 작으니까 이렇게 절을 하는데 이 바지 그러니까 벨트를 입으면 바지가 작으면 이게 이 밑단이 작으니까 바지가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엉골이 보이는 거야 엉골이 거기까지는 그냥 이런 거를 받는다 그랬더니 그 친구의 할머니가 아이고 왜 그러지 여기 하기도 민망해 친구들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뭐 아무렇지도 않게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걱정된다는 듯이 정말 아이고 어떡하노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아이고 어쩌노 왜 저리 까맣노 이러는 거야 뭐지 알지 아이고 어쩌노 왜 저리 까맣노 이러는 거 그래가지고 거기에 진짜 알지 다 이래가지고 진짜 나중에 알지 다 진짜 도망갔다니까 진짜 진짜 이게 뉘앙스가 제일 중요한데 이게 너무 걱정된다는 듯이 그거 모른 줄 알지 되게 혹 맞아 진심어리 걱정돼서 아이고 왜 저리 까맣노 이러는데 다 진짜 도망 나왔다니까 우리 말도망 그래가지고 야 휴게실에서 앉아가지고 야 얼마나 웃었는지 아니? 와 나 진짜 그게 최대였던 거 같아 응 오 그리고 우리 할머니들만 가능한 그 진짜 진심어리인데 아무 진짜 악이 없이 진짜 걱정돼서 저리 까면서 어떡하나 싶기도 하고 아이고 까면서 어쩌면 아이고 아이고 와혜리 까맣노 막 이러는데 깜짝 놀랬다니까 진짜 오 진짜 진짜 답반스러웠어 진짜 바로 다 일어났어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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